IX4화 조용히 해!! 요이장이 요리도 못하면서 자 오늘 만들.. 와 짬뽕어렵다 일단 야채를 볶아요 일단 야채를.. 볼까요 자 Moh 복복복복 찹찹찹찹 뜨겁 뜨겁뜨겁뜨겁 야아 다시 합니다 다시 할거라 해! 아이고 그렇게 하면 짬뽕 맛없다 해 그렇게 말하면 너 오래 못산다 해 빨리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냥 주고 다시 해야겠다 탕궈줘야지 흐하하하하하하하 어디 한번 먹어봐라 흐하하하하하하하 너는 요리를 먹을 자격이 없다 해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옥의 불짬뽕 한번 먹어보시죠 자아 띵어 주방장님 제가 만든 지옥의 불짬뽕 한번 드셔보시죠 흐흐흫 흐아 맛없다 해 찾아가라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리사람 맛없어서 못먹겠다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우는 연기까지 좋았어 다시 가져 다시 가져아 자 이제, 이제 알았어 이게 문제가 있었어 둘, 셋 둘, 셋 둘, 둘, 셋 핫! 따아아아아아아아 아쉬웠다! 쓰읍! 아, 제 눈물을 흘리게 해야되는데 아,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데 이 정도도 되나 한번 해볼까요? 일단 여기서 열심히 만들어보자 아, 너무 어렵네 그 다음에 해물도 볶아줍니다 자, 손목 스냅! 원, 투, 트리! 딱! 아아아아악, 괜찮았어 이 정도면 괜찮았어 아, 짬뽕 국물을 만들어야 되는군요 자, 여기 넣고 이거 넣고 그 다음에, 매출하기, 짬뽕, 소금, 물, 식용유 매출하기 짬뽕 소금 물 식용유도 넣었나? 어, 식용유 자 파, 손목 스냅! 차, 차, 차! 원, 투, 트리! 하나, 둘, 셋! 따악! 쓰읍! 조금 아쉬운걸? 자, 그 다음에 물을 삶아야겠죠? 냄비에다가 냄비에다가 아, 면을 삶아야겠죠, 면을? 물을, 물은 못 삶아요 하나, 둘, 셋 따악! 아아, 이번엔 또 빨랐어 너무 어렵다해 맛있게 먹어라, 솔직히 나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네, 혼자 아아아아, 한 번 맛을 보겠다 해 수어- 아, 별로다 해 하지만 괜찮다 해 먹울만 하다해 그렇게 결과에 흉흥한 표정 짓지마 화를 내라고 너는 지금 니 영혼을 모욕당한거야 친구야 너와 내가 함께 만든 영혼의 짬뽕을 모욕당한거라고 지금 저 땡우와 주방장한테 그런 귀여운 표정 짓지마 눈썹 각도 이렇게 예각으로 만들어 화를 내라고 영혼 모욕당하고 그대로 살거야? 아니요 너 지금 알바비 못 받을까봐 웃는거지?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볼거야? 네 다시 한번 저 주방장 입에서 너무 맛있다해 나올때까지 해볼거야? 네 가자 다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쓰읍 이제 외우겠다 이거 짬뽕 소스 매출하기 소금도 넣나? 아 소금도 넣네 여기 있는거 다 넣네 그냥 식용유 물 그 아 아 아깝다 쓰읍 쓰읍 오키 어 여기 possible 제발 , 띵고마 주방장님! 주방장님! 제발! 맛있게 드셔주세요! 아하하하 이 까다로운 남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고있어 오고있어 누고 있다가 어 뭐야 나 뭘 넣은거야? 아! 뭘 넣은거야! 아이구 다시 가봅시다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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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왜 안들어가지? 왜 매출하기 안들어가? 왜왜왜? 에이 됐다 하지 말자 에이 더러워서 짬뽕 에이 더러워가지고 그냥 안해 안해! 에이씨 가라 그냥! 띵어우 주방장 띵... 탕수육 만들어볼까? 3 선바의 눈주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들 요리는 탕수육이라 해 정말 맛있는 탕수육을 어떻게 만드는지 와 뭐 이렇게 복잡해? 자 돼지고기에 밀가루를 돼지고기에 음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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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료나 흐읔 흐읔 아흐.. 아흐 Σ 앜 꼬르르릅 까꿍 안녕